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쉽지만은 않았던 2024 대수능 해설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구평에서 배웠었던, 올해 이제 구평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게 결국 선생님 말을 잘 듣자였잖아요. 요즘 이제 그 교권 추락에 그런 현실과 맞닥뜨려가지고 선생님 말을 못 들으면 문제를 틀리게 교육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갑과 정은 각각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하였고, 하지만 을은 누가 배정받은 속성, 일단 하나씩 볼게요. 갑과 정은 지금 배정받은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전체성이 지금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수단으로 A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 이것은 공유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A는 공유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을은 이제 무가 배정받은 속성을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을은 무가 배정받은 속성, 이게 이제 변동성인데, 변동성을 지금 썼는데, 무가 지금 변동성을 부각받았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정보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병은 학습성, 병은 학습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했다 그랬으니까, 가에는 이제 학습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이죠. 무는 병이 배정받은 속성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는 병이 배정받은 속성이니까, 무는 병. 축적성을 썼다는 얘기죠. 다에는 지금 축적성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B는 그럼 나머지 하나겠네요. 그렇죠. 축적, 전체, 변동.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공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밖에 없습니까? B는 여러분들, 학습성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이제 학습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관련 없는 얘기고요. B는 학습성이죠. 사회구성원이 문화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가에는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방법을 부모님한테 배워 능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 들어갈 수 있고요. 나에는 기존의 자전거에 변속기가 추가되고 축적성일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전체성이니까 틀렸고. 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유경계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전용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연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성이 돼야 되니까 축적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2번이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정도는 아니었고 하나씩 차근차근 A와 B, 가나다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쓰면 공부할 수가 있는 문제였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색다른 형태라고 할까요? 그렇게 색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비율 차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수안수특이 아니라 시험에 나온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조금 이제 어려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데요. A는 보험이고요. 상호부조가 적용되니까요. B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부조가 되겠습니다. 연도가 지금 보니까 T년하고 T30년이 있으니까 두 개니까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죠. T30이니까 A, 보험, B, 부조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T년에 A수급자, B수급자가 40, 15인데 중복이 8이니까 여기 8 쓰시면 되고요. 여기 32 쓰면 되고요. 여기는 7 쓰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수급자 비율 차이인데 중요한 게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가 2래요. 2는 뭐예요? 지금 T30에서 T년을 빼서 2가 나왔으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양수가 나오면. 즉 2%가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34. A에만 해당하는 애가 34.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3%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4. 중복 수급자는 8%가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여기 16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비율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얘랑 얘랑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나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인구를 비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수급자 수 비교가 안 되죠. 자 일단은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A, B 수급자 비율과 시기에 따른 비율 차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체 인구를 알면 수급자 숫자도 전체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체 인구가 50% 증가했대요. 아하 그러면은 여기를 100명이라고 치고 여기를 뭐 150명이라고 치든지 아니면 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얘는 200명이라고 치고 얘는 300명이라고 칠까요? 뭐 상관없겠죠? 어쨌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뭐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타는 애도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안 타는 애는 몇 명입니까? 47%니까 53%는 아무것도 안 타는 애들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50 지금 4%니까 47%가 지금 아무것도 안 타는 애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구했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맞나? 잘못했나? 54%니까? 아이고 잘못했죠. 56%이죠 여기가? 아무것도 안 타는 애가? 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56% 된다. 잘못 구했죠? 아유 그렇게 잘못 구하니? 46%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T년에 전체 인구 중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부족 7%죠? A, B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크냐? 아니죠. 작습니다. 아주 쉽네요. 2번. T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 역시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T30년에 여러분들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 그죠? 근데 이것만 수급하는 게 아니니까 이만큼 50%죠? 곱하기 몇 명입니까? 인구 300명. T년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애 200명 곱하기 53%죠? 그럼 대충만 계산을 해봐도 얘는 150명 정도 되는데 얘는 150명까지는 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더 많을 것이다. 오 이게 더 많겠네요. 그죠? 많네요. 그죠? 다음 T30년에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 강제 가입 여기 이것만 해당 34%. 곱하기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A와 B의 중복 수급자. 같은 연도니까 인구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비율만 비교합시다. A와 B의 중복 수급자는 16%. 따라서 이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보다 적냐? 아니죠? 더 많죠. 이게 더 많습니다. 중복이 16이니까. 4번. T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 T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애들은 여기 40%인데 200명이죠? 80명입니다. T3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애는 여기 20% 곱하기 300명 퍼센트는 2배지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안 되겠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뭐 대충 한 33% 정도 크다. 아닌가? 600명에서 지금 800명이 된 거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33% 정도 크겠네요. 3분의 1만큼 크니까. 다음. T년 대비 T30년에 A의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B 수급자 수의 증가율 보다 크다. T에서 T30년 대비 A 수급자 수의 증가율을 물어봤어요. 40%니까 80명인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50명이 됐죠? 얼마나 증가했어요? 8분의 7이니까 87.5%만큼 증가했습니다. 외우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B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15%니까 30명이었는데요. 여기 지금 몇 명 됐습니까? 60명 됐죠? 2배가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 증가했고 여기는 87.5% 증가했기 때문에 얘가 더 작죠.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뚜렷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문제라면 1번이랑 2번 정도까지 딱 봤을 때 바로 2번을 찍고 3, 4, 5번은 안 읽고 그냥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게 되면 뭐 트릭이 있을 만한 게 별로 없고 굉장히 명료하게 답이 떨어지고 숫자로 딱 크다. 작다가 판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2번까지 찍고 그냥 넘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다 풀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표만 딱 그리면 금방금방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